배우 이병헌, 이민정 부부가 등려 소식을 알렸습니다. 이민정의 소속사는 이민정이 어제 오후 딸을 출산했고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고 전했는데요. 지난 2013년 결혼한 이민정과 이병헌은 2년 뒤 첫 아이로 아들을 얻었습니다. 이병헌은 최근 열린 제44회 청룡영화상에서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나무주연상을 받은 뒤 다음 달에 둘째가 나온다고 전했는데요. 이민정과 아들, 딸과 영광을 함께하겠다고 말해 화제를 모았습니다.